소세진 형이 좋아하는 건데. 이건 또 형이 좋아하는 거래. 또 형 생각해서 저렇게 사오고. 이렇게 해줘요? 나왔어, 나왔어. 아니, 모델이에요. 오진 씨.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빠 나와야지. 일어나야지, 아빠. 되게 슬림하다, 유진 씨가. 뭐야? 뭐야? 잔형이다, 잔형이다. 어머, 어머, 웬일이야. 저랑 흡사하죠? 키가 저렇게 커요. 뭐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침에. 나 맛있는 거 형 해주려고. 뭐 만드는 건데? 형이 좋아하는 소세지로 뭘 만들고 있어. 아, 그래? 아, 동생이 저걸 만들어준대, 형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은 이게 구울 때 소세지가 터질 수도 있어서 구멍을 뚫으면 안 터져. 아, 터지는 거 보고 싶은데. 터지는 거 보고 싶은데. 터지는 거 보고 싶은데. 형은 진짜 맛없으면 안 먹는다. 형이 좋아할 거야. 아, 진짜로? 응. 기대해도 되지? 이건 살사 소스를 만들었어. 어? 살살하고? 기대할 만한데? 알았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둘이 꽁냥꽁냥 너무 보기 좋아요. 아니, 여자 자매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치? 자매처럼? 열심히 하고. 어? 먹으러 나온다? 응. 맛있게 만들어야 돼. 어? 내 건 다 맛있지. 찬영이는 또 공부를 하네. 공부를 또 형은 잘하나 봐. 팔찍을 안 내고. 뽁뽁뽁뽁. 그러니까 터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뽁뽁뽁뽁하네요. 절대 안 터진다, 이거. 터질 수가 없어, 이거. 저렇게 하다가, 아빠 나 이거 잘 안 돼, 좀 도와줘. 이런 게 약간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혼자 다 해요. 장인. 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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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세우는 거예요? 뚫려. 아, 쭉 들어가려고? 한 방에. 와, 저거 고사리 손으로. 눈빛 봐요, 눈빛. 이 일을 안 물었다, 지금. 들어가요, 눈빛 봐요. 상점.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 오, 비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차 시도 실패. 정말 섬세하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약간 실패해도 그냥 가거든. 변도. 어, 돌려서 반대쪽. 길이가 좀 짧으니까. 두 개로. 똑똑하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약보래. 와, 가스불 조절도 해요. 하이라이트. 일단 불 조절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이 맨다. 어린이 형님. 또 다시 어린이 형님. 어린이를 잠깐 돌아갔다 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아니, 일어난 그대로. 비비크림 너무 많이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굿모닝. 아, 이거는 약간의 좀 포장이 있는. 지금 컷입니다. 아빠가 통화해 보려고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야? 네. 형이 소세지를 좋아하잖아요. 야, 형만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아빠도 좋아하지. 아빠랑 형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지? 네. 야, 근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 소세지 등갈비요. 등갈비? 소세지 등갈비요. 등갈비? 소세지 등갈비? 상의력이 있다. 상의력이 있어. 아, 잘 익었다. 아이야, 저거 맛있게 생겼다. 기가 막히게 했다. 오우. 이야, 스킬이 좀 늘었는데? 아, 저기다 치즈 올려. 와우. 이거 체다 치즈가 아니라 모짜렐라. 모짜렐라 치즈 네모난 거구나. 모짜렐라 치즈. 이야, 저거는 뭐 쫙 녹아가지고 쭉쭉 올라오겠지. 솔직히 말해봐. 엄마 없는 날만 기다렸지. 네. 엄마 있을 땐 뭐 먹었어, 아침에? 국밥이요, 국밥. 그래, 맨날 국밥 먹었어, 밥에. 엄마 없는 날은 자유예요. 그렇지. 그럼 한번 네 원하는 거 다 해봐라. 아, 엄마는 한식을 좋아하지. 형이네는 못 먹거든. 주말에 엄마 없을 때 이제 신나게. 와, 플레이팅을 하려고. 너무 예쁜 도마를 꺼냈어요. 센스가 있다. 뭘 아네. 뭘 알아. 일단 여기까지 비주얼은 끝내준다. 이거 어디서 났냐? 도마가 약간 이국적인 그런 스타일을 해보려고. 와, 이국적인 스타일. 찬호가 요즘 플레이팅하는 그릇이나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생겨. 오, 세상에. 다 뒤져보고. 아, 이거는 뭐 하면 좋겠다, 이거는 뭐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세상에. 내 아들하고 싶다. 내 아들하고 싶어. 거의 다 된 거야? 다 됐어요. 아. 살사 소스, 살사. 살사? 살사.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를. 맛있지. 그럼 팔아야 돼. 괜찮다. 야, 오늘 너무 신난다. 끝! 다 된 거야? 네. 끝! 다 된 거야? 네. 야, 이거 진짜 안 먹어만 더 맛있어 보인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아니, 맥주먹을 때 너무 찰떡했 것 같아. 아, 맥주안주로 찰떡해. 야, 진짜 맥주안주. 맥주에, 주말해. 맥주에, 주말해. 톰 많다, 맥주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